죽여! 뭘 이렇게 못 맞춰 줘봐! 그거 줘봐! 아, 예! 알겠습니다! 해치웠나? 야 이 새X 그 말 하면 다시 살아나는 거 몰라! 총 줘봐! 아, 예! 가서 확인해봐! 퇴장님 이거 사망 플래그 아닙니까? 확인해! 예! 나와라 이 녀석아! 모, 모습을... 어디야? 어디 갔어? 회장님 저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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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습니다! 비상구로 탈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지! 넌 이제 포위됐다 이 새X야! 살려줘! 가격 개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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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 맞았네? 회장님 안 맞습니다! 멍청한 새X 안 맞기네! 아, 이거, 이거 뭐야?! 주인공이라서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뭐?! 아 그런 거야? 저격종! 저격종 줘! 예, 여기 있습니다! 주인공 같은 소리하네, 이씨 죽어! 으, 뭐야?! 분명 대가리에 저주됐는데?! 대장님! 크레모아를 터뜨려 볼까요?! 설치해! 격발! 격발! 해치원? 해치원 마지막! 아, 대, 대장님 그럼 반대로 살아있나? 하면 죽지 않을까요? 오, 일리 있어 살아있나? 당연히 살아있겠지! 주인공 이런 걸로 죽을 리가 없잖아, 그지? 아, 그렇고 말고! 역시! 역시 살아있었구만! 어이, 어이, 어린짱! 믿고 있었다고! 진짜 살아있는데요?! 대장님, 조심하십쇼! 뭐, 왜? 어이, 쓰러졌다! 지가 아무리 주인공이여 봤자 바로 앞에서 날아오는 총알은 피할 요양이 없나 보군 대단하십니다, 대장님! 철수! 대장님, 살아있습니다! 이, 이건... 이거... 꼭 몸속에 지니고 있어줘 네, 유리카... 대장님, 어떡할까요?! 어... 어... 헐쏘라! 대단하십니다, 대장님! 이거, 내 군번줄이야 다시 돌아왔을 때 꼭 돌려줘야 돼! 원석아... 헐쏘라! 형아, 이건 내가 제일 아끼는 지우개야 형 가... 그만하라! 대장님! 명령을 내려주십쇼! 이제 도저히 못 잡아! 당장... 왜, 나는... 한방에... 헐쏘라! 으잏! 으아악! 으아악... 으앗... 결국... 못 찾고 죽는구나... 내 동생... 어? 어? 설마... 개... 경무기 형...? 어... 어색, 설마... 바... 바... 바, 박경철... 여! 혀! 혀! 나 알아보겠어! ​ 그날 실험실로 끌려간 이유로 아무 기억도 안 나... 그랬구나 그렇게 된 거였구나 아쉽다 이거 대본 센새끼 누구냐